어떤 두 사람에게 라삐는 이렇게 말했다. 나는 라삐이므로 사람들을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. 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만 원을 빌렸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터 2만 원을 빌렸다.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와서 나에게 다 같이 2만 원씩 갚으라고 하였다.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서 만 원을 빌렸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.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에 대해서 탈모드에서는 두 견해가 있다. 누구에게 2만 원을 빌렸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두 사람에게 다 만 원씩 빌린 것만은 틀림이 없다. 그러니까 우선 두 사람에게 각각 만 원씩 갚고 나머지 만 원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법정에 맡겨두도록 한다.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또 다른 라삐는 이렇게 말한다. 두 사람 중 한 명은 도둑이다. 만 원밖에 빌려주지 않고서 만 원을 더 받아내려고 한다. 그런데 만 원씩을 돌려준다면 그 도둑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. 이래 가지고는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. 도둑이나 나쁜 사람이 이득을 보거나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어긋난 것이므로 두 사람에게 한 푼도 갖지 말라고 법정에 예치해 주어야 한다. 그러면 도둑 쪽에서는 만 원마저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가 되니까 집에 가서 정보를 다시 살펴보니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었다는 말을 만 원 찾으러 올 가능성도 있다. 타임월드에서는 세상 모든 일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타임월드 에트바 ceiling 감사합니다. buzz'd be voila 섹우 어차assemble 고파